식사하셨습니까 동네의 흔한 형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키동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게 간상가 양반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도 IT 강국은 저희 나라가 IT 강국 인가봐요 이런 것도 기사가 떴던데 AI 관상가가 본 대통령 관상 홍준표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이나경 씨 이재명 씨 그리고 이제 자파들은 자파 정치인들은 저희가 뭐 막말하게 조금 애매하게 부르기도 조금 그렇고 하면 앞으로 시부치면 돼요 JTBC에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이명박 씨 라고 이렇게 이제 자막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는 뭐 노무현 씨 김대중 씨 이런 말을 해도 뭐 누가 뭐라 말 못하겠네요 JTBC 라는 방송국 자체에서도 벌써 그렇게 먼저 했으니까 암튼 이 다섯 명을 AI 관상가가 봤는데 여기서 저희 홍준표 의원님께서 가장 대통령의 관상에 일치하시는 85%를 얻었을까 1등을 하셨어요 암튼 이게 뭐라고 또 이런 거라도 1등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왕의 상으로 나오시네요 홍준표 의원님이 근데 이 다섯 명 중에는 제가 와도 제가 그냥 얼핏 봐도 홍준표 의원님이 제일 호랑이 쌍이고 왕의 상이신 거 같아요 이제 왕이 될 상이시니 홍 의원님이 이제 대통령을 돼야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뭉쳐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아랫게 저 영상 하나 그거 올렸는데 윤석열 제가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빵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한 건데 뭐 그걸 해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욕부터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욕은 나중에 우리가 대선 찾고 끝에 오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아 그때 해도 되니까 일단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조차도 홍준표 의원님 지지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희 대장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저희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홍준표 의원님께서 어저께 페이북에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허물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에 찬반을 두고 갈라지기 시작한 보수 우파들이 민주당보다 우리끼리 더 대립하고 반목의 세월을 보낸 지가 이제 벌써 4년이 접어들어 있습니다 와 이게 벌써 4년이 됐네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 겁니다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두고 문정권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 문장을 빠뜨렸네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에 모든 선거에서는 우리는 참패했고 문정권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4년 동안 선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정말 다 졌어요 왜? 계속 우리끼리 싸우니까 중도가 바쁘면 지금 또 이번 총선도 그래요 잘못한 것도 많았다지만 중도가 봤을 때는 맨날 보면 보수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너 답없다 지금 봐도 아시잖아요 지금 문정권이 이렇게 삽질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추미애 이런 것도 터지고 라임 오트몹스 이런 것도 터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요 지지율이 안 온다는 말은 중도가 그냥 국민의힘을 아예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답없다 노답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 이제 이거 바꿔야 돼요 진짜 똘똘 뭉쳐 가지고 해야 보수도 이제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태극기 세력도 받아들이고 안철수 대표도 받아들이고 김무수 전지사도 받아들이고 정규제 주필도 받아들이고 재야 아스팔트 우파들도 받아들이는 대통합 구도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야 이건 진짜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끼리 합체가 똘똘 뭉쳐 가지고 뭐 경선을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경선을 해야 돼요 지금 무소조 의원을 빨리 다 복당시켜야 되고 모든 분들 우파 보수 막말로 저희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같은 보수라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파랑 다른게 자파들은 종교적으로 한 곳만 지지하지만 저희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다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줘야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요 생각이 다름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우파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이런 애들 되는 것보다 사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한 발짝만 서로 양보해 가지고 일단 이기고 봅시다 이기고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 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제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 정치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내부에서조차 간제 야당이었던 오공하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 짐 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하나 되는 보수 우파 빅텐트를 만듭시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만 싸워야 돼요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걸 저는 동의하고 인정하고 어 인정하는게 저희가 이렇게 지고 자파한테 정권 뺏기고 이렇게 우파가 박살나는게 따져보면 그 출발점이 치니 친박 싸움이에요 저 치니 친박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데 친박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치니 친박 싸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래야 되냐 그러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때 보면 그때 경선에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님 쪽 치니 쪽에서는 최순실 그걸 갖고 막 그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친박 쪽은 뭐 도곡동 땅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걸로 벌써 우리가 그걸로 벌써 빌미를 만들어 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보수끼리 그런 빌미를 만들어 줬으니까 자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결국 그때 경선에 나왔던 걸로 두 대통령님들 다 구속돼 있어요 결국 우리 싸움에 우리가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제는 그만 싸워야 돼요 결국은 싸움이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 죽이는 거밖에 안 돼요 서로 지지하시는 건 다른 분이 있어도 정말 조금만 한 발짝만 물러서고 친히 친박 이런 거 없이 그냥 보수 우파라는 이 타이틀 하나로 다 그냥 대통합이 돼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들 보내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선하이킥TV 동의였습니다